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업용수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 시설관리정보에 따르면 4월 25일 현재 강원도 내 79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1%로 평년 88% 대비 107%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원주지역은 16개 저수지 가운데 12개가 100%, 만수위를 보이고 있고 평균 저수율도 99%에 이르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올 봄 모내기용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.